대구는 우리 아버지까지 죽였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이실 작정이십니까? 이 애비가 죽은 건 도망친 네 탓이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죽는다며 그것 또한 네 탓이겠지 내 명을 어기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거라 이 천생의 놈아! 이 짐승만도 못한 놈! 하늘이 묻었지도 않으냐! 내가 곧 하늘이다 당장 멈추시오! 당장 멈추시오! 당장 멈추시오! 당장 멈추시오! 반대사 멈추시오!!! 봐봐 봐봐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 내일은 내 죄를 네 스스로 하련다 평장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풀어주고라 주양은 당장 풍으로 이끌어라 무엇을 들었느냐? 어서 오명을 따르라 예!